목포시 공무원이 한밤중에 시의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담긴 협박 문자를 보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의원이 축제 추진위원 해촉을 놓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는 등 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기능을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밤 10시쯤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고 의원의 상임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A팀장으로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 2시간여 동안 전화 12통과 문자메시지 17개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열어본 고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영업장을 폭파하겠다, 둔기를 들고 쳐들어간다 등의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야밤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불만으로 품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공무에 대해서 박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 중 어떤 의원은 6년이나 연임되고 다른 의원은 1년 만에 해책되는 등의 기준 없는 시정에 대한 질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A팀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 해명에도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는 등 갑질과 모욕을 당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임무를 갖는 시의원에게 한밤중 폭언과 욕설은 물론 신체적 위협까지 퍼부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큽니다. 비판 여론을 감안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의회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A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